이와 같은 디자인의 변화는 최근에 포착된 페이스리프트 테스트 차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층 더 웅장해진 그릴 디자인과 현대차 로고는 펠리세이드의 강렬한 첫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는 2022년에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오랜 시간 현대차를 이끌어왔던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전기차 SUV인 GB70 전기차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중 오늘은 2018년 11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한국에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 G90의 발표회를 불참하고 그 다음날 미국 LA 오토쇼에서 최초로 공개된 펠리세이드의 공개 행사에 참석할 만큼 애지중지했던 펠리세이드였는데요. 최근에는 현대차 펠리세이드 차량에 페이스리프트 테스트 차량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가 준비중인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차량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최근까지 자동차 시장은 SUV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2018년 당시만 해도 SUV가 이미 큰 인기를 받고 있었으며 특히 차박 및 레저 활동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대형 SUV의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이때 당시만 해도 산타페와 소렌토 등 중형 SUV는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차량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렇다 한 대형 SUV가 없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제네시스 G90 발표회를 불참하면서까지 미국으로 날아가 펠리세이드 공개 행사에 참석하는 등 광고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빅 모델 기용을 자제해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차보다 모델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BTS를 모델로 선정하면서 현대차의 글로벌 브랜드의 인지도 및 모델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대차를 대표하는 차량이 된 펠리세이드는 사실 알고 보면 최근에 출시한 차량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2019년에 출시한 DM8 소나타를 시작으로 현대 기아에서는 내놓는 신차들마다 3세대 플랫폼을 적용시켜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2018년 말에 출시한 펠리세이드의 경우 3세대 플랫폼의 전 모델인 N2 플랫폼이 적용되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면 연비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차체 경량화 및 주행 성능 향상 및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를 위해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밖에도 저상화 설계를 통해 차체의 높이를 낮출 수 있으며 기존 플랫폼보다 충돌 대응을 향상시켜 2차 사고를 줄이는데 초점을 둔 플랫폼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페이스리프트를 준비 중인 펠리세이드 또한 기존 플랫폼이 아닌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다면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 또한 기대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대차는 향후 2025년까지 전 라인업의 80% 이상을 전동화로 구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 후 남은 3년 동안의 판매를 위해 펠리세이드에 적용시킬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욱이 앞서 출시한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 SUV 하이브리드 수요층을 어느정도 충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펠리세이드의 후속 모델이 나오더라도 전동화가 이뤄진 후속작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전면부 외장 디자인의 핵심은 투싼과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신규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앞서 출시한 투싼에 적용된 파라메트릭 주얼 그릿 히든 LED 포지셔닝 램프는 이번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벌써부터 신형 투싼 모델의 대자 버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관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펠리세이드의 완성도를 볼 때 저는 2018년 펠리세이드 컨셉트카인 그랜드 마스터 디자인과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의 변화는 최근에 포착된 페이스리프트 테스트 차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층 더 웅장해진 그릴 디자인과 현대차 로고는 펠리세이드의 강렬한 첫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후면 디자인의 경우 기존 모델과의 큰 디자인 변화는 없지만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마찬가지로 후면 범퍼 하단 쪽 리플렉터 디자인을 가로 형태로 가늘고 길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경우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차에 적용되고 있는 HDA2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석 승객 알림, 빌트인 캠 적용 및 실내는 기존 10.25인치 내비 화면에서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등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강화와 함께 실내 또한 추가적인 변화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기아 K8에서 선보인 인포테인먼트와 공조 전환 조작계가 하나로 합쳐진 현대차만의 시스템을 제공하는 건 아닐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 또한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펠리세이드의 주력 파워트레인으로 알려진 2.2 디젤과 3.8 가솔린 엔진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3세대 플랫폼 적용이 아닌 기존 플랫폼 유지로 인한 장착에 대한 문제점과 2025년에 출시가 될 순수 전기대형 SUV인 아이오닉7의 교체가 예정된 만큼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현대차의 목표인 만큼 파워트레인 또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아직 이 차량에 대한 상세 스펙 및 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은 만큼 향후 추가적인 변화 또한 있을 수 있겠는데요.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받았고 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대형 SUV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차량임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